자, 첫 번째 문장이고요. 우리 사무실에서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배워 볼 거예요. 물론 이거 let's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let's로 할 거 아닙니다. 자, 우리 봅시다 라고 얘기할 때 영어에서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해요. see you. see you 라고 얘기를 합니다. see you. 자, see 라는 거는 내가 본다는 얘기고요. you는 너예요. 내가 널 볼 거야. 자, 원래 사실 앞에는 이런 말이 숨겨져 있다고 보셔도 돼요. I will see you. 근데 여기 I will을 생략하고 see you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in the office. see you in the office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see you. 어디서 보자? 어디서 보자라고 할 때 see you 하고 그 장소 넣으시면 돼요. 예, 더 오피스 라고 읽지 않고 여기가 오 모음이기 때문에 요거를 더 를 d 라고 읽습니다. d 그거 그래서 더 오피스가 아니고 the office. the office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in 전치사 붙었죠.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 사무실 안에서 라는 뜻이고 예, 요 see you는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보자. see you in the office. see you in the office. 자, 사무실에서 봐.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see you. see you. 예, 그쵸. 우리 편의점 CU도 있죠. see you.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1-1번인데요. 요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또 보자. 또 보자. 예, 요거 보죠. see you는 유지되어야겠죠. see you. 또 다시 again. 이죠. 예,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예, 요거 기억나시죠? see you again. 또 봐. 다시 봐. 요거는 이제 우리의 만남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한 번 더 이어갑시다. 또 봅시다. see you again. 요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see you again. 중요한 건 뭐예요? see you. 보자. 보자라고 할 때 see you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예. 자, 어차피 see you는 반복될 거니까 see you 놔두고요. 자, 1-2번 또 보겠습니다. 곧 보자. 예. 아, 너무 우리 미루지 말고 곧 봐. 곧 봐. 곧 봐. 라고 할 때 곧 이라는 말. see you soon.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see you soon. 순. 요렇게 발음을 하고요. see you soon. 곧 봅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장은 비교적 좀 쉬운 걸 가지고 왔어요. see you. 만나자. 보자. 예. 그래서 see라는 단어가 눈으로 본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만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see you soon. 요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배워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릴 시간이 없어. 여기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죠. 예.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왔냐면 뭐, 기다릴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요거 갖고 왔습니다. there is no time을 갖고 왔습니다. there is no time. 물론 I have no time. I don't have time. 뭐 여러 가지 예. 표현들이 있어요. 예. 다른 표현도 있지만 오늘 저랑 연습해 볼 거는 이겁니다. there is no time. 자, there is는 뭐가 있다. 그냥 뭐가 있다. 라고 할 때 하는 말이었죠. there is. 근데 no time. there is no time. 없단 얘기예요. there is no time. 시간이 없어. there is no time. 시간 없어. 자, 근데 무슨 시간이 없는 거죠?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하시고 기다리다. 라는 단어 넣으시면 됩니다. to wait. there is no time to wait. there is no time to wait.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there is no time to 여기가 패턴화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뭐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패턴 체계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배우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 왜 이런 패턴이 만들어졌는지 좀 이해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야 이 패턴을 내가 좀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there is. there is. 이거는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고요. there is. 있어. 뭐가. no time. 있다 그래 놓고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there is no time. 시간이 없어. 뭐 할 시간. to wait. 기다릴 시간이 없다. there is no time to wait. there is no time to wait. 기다릴 시간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어. 야. 일단 출발하자.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출발해야 되는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야. 일단 시작해. 일단 진행해. 예. 일단 진행해. 설명할 시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똑같은 패턴. there is no time. 시간이 없어. 뭐 할 시간. 설명할 시간. to. 그쵸. 설명하다는 explain이죠. explain. explain. 설명하다는 뜻이에요. explain. 설명하다. there is no time to explain. there is no time to explain. 그리고 there is는 줄여서 이렇게도 나타내죠. there is. there is. there is no time to explain. there is no time to explain.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입에 좀 익혀주세요. there is no time. there is no time. there is no time. 뭐 할 시간? to explain. 저하고는 딱 세 문장 만들어 보지만 여러분들 동사 많이 알고 계시니까 다른 동사 갖고 연습하셔도 돼요. 자. 마지막. 자. 꾸물거릴 시간 없어. 야.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 없어. 꾸물거리다.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는 요거 쓸 거예요. lose. there is no time to lose. there is no time to lose. 물론 꾸물거리다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것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lose는 잃어버리다죠. 잃어버리다. 잃어버릴 시간 없어. 이렇게. 이렇게 허비해서 잃어버려질 시간이 없어. 네. 꾸물거리 시간 없어. there is no time to lose. lose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waste라는 단어도 쓸 수 있죠. waste. there is no time to waste. waste라는 단어 요거는 왜 이 스 트라고 읽어요. 요거는 뜻이 낭비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낭비하다. 그래서 there is no time to waste. there is no time to waste. 라고 하면 낭비할 시간 없어. 그래서 꾸물거리다. 라는 의미와 좀 맞죠. there is no time to lose. 혹은 there is no time to wast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턴도 봤어요. there is no time. there is no time. 시간이 없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너는 피곤해 보인다. 야, 너 다크서클 내려온 거 봐봐. 야, 너 무슨 일 있니? 어제 잠 못 잤어? 너 피곤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거 얘기하는 거 배워 볼게요. 일단은 너는 이니까 you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인다. 보이는 거잖아요. look 이란 단어를 쓸 겁니다. you look. look. 그 다음에 tired.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하죠. 뭔가 감각을 나타내는 네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가 그렇게 보인다. you look tired. 그래서 이 look 이란 단어를 좀 바꾸면 다른 뜻도 나타낼 수 있어요. you are tired. you are tired.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look 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죠? look 이라는 단어가 비동사로 바뀌면 이거는 그냥 가정해버리는 거죠. 가정이 아니고 그냥 아예 딱 얘기하는 거죠. 너 피곤해. 이거는 너 피곤해 보여. 그렇죠? 이거는 피곤해 보여. 이거는 피곤해. 하나만 더 해보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you got tired. 이렇게 얘기하면 get의 과거인데 get은 변화를 나타내거든요. you got tired.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피곤해 젖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배울 때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우리가 합쳐서 배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문법 배울 때 그래서 이거 지금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판단이에요. 내가 널 봤을 때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tired. 근데 단정짓는 거예요. 너 피곤해. 너는 모르겠지만 너 되게 피곤해. 가서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단정지을 땐 you are tired. 야 너 피곤해 졌어. 너 피곤해 졌어. 너 아까는 쌩쌩했는데 너 딱 하는 거 보니까 너 피곤해 졌어.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get이라는 동사를 쓰고 이건 이미 과거로 된 거니까 get이 과거로 바뀌면서 got으로 바뀌면서 you got tired. 이렇게 이렇게 판단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얘기할 거냐 변화를 얘기할 거냐 같은 모양이니까 같은 모양이니까 좀 알아주세요. you look tired. 너는 피곤해 보인다. 자 3 다시 1번 볼게요. 너는 멋져 보인다. 멋져 보인다. 멋져 보인다. 라고 할 만한 거 많아요. you look nice. you look good. you look great. 뭐 이런 건 다 가능하겠죠. you look fantastic. you look cool. 예 많습니다. you look gorgeous. gorgeous란 단어가 있어요. gorgeous. 예 그 단어 쓰셔도 되고 you look great. you look fantastic. you look fantastic. you look wonderful. 예 멋져 보이는 거. 예 좋은 단어 다 쓰시면 됩니다. nice, good, great. 예 그래서 저는 이 세 개만 쓸게요. you look good. you look nice. you look grea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so you look 하고 사실 여기에 오는 단어들은 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좋은, 좋은, 멋진 이런 뜻이 오면 된다. 너는 똑똑해 보인다. 똑똑한 건 뭐죠? smart. you look smart. you look smart. 이러면 너는 똑똑해 보인다. you look smart. you look smart. you look smart.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you are smart. 하실 수도 있고 you got smart. 이렇게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혹시나 제가 어 좀 뭐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 스펠링이 이상하다. 그러면 어 준에이치님 감사합니다. 어 알려주세요. 예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자꾸 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3번까지 예 3번까지 해결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나는 네가 걷고 있는 걸 봤어. 나는 네가 걷고 있는 걸 봤어. 아 여기부터 이제 좀 이제 막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문장이죠. 아 이거 뭐부터 얘기해야 돼? 근데 제가 어 늘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누가 뭐 했다 부터 얘기를 해라. 그럼 여기서 뭐예요? 봤다라는 것부터 얘기하면 돼요. 내가 봤다. 내가 I 봤다는 so I saw 하시면 됩니다. 뭘 봤어요? 봤다 그러니까 이제 뭘 봤는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얘 다음에 당연히 올 거는 네가 you I saw you 하시면 되고 얘가 하고 있던 행동은 뭐예요? 걷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워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물론 ing 는 빼셔도 돼요. I saw you walk 라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to는 붙이지 않아요. 워크 동사 원형을 가던가 아니면 ing로 갈 건데 저는 오늘은 ing로 갈 거예요. 예 I saw you walking I saw you walking I saw you walkin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 saw you 내가 너를 봤어 워킹 걷고 있는 걸 I saw you walkin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봤어 너를 걷고 있는 걸 I saw you walking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4-1번 볼게요. 나는 네가 넘어지는 걸 봤어. 나는 네가 넘어지는 걸 봤어. 자 내가 봤다 너를 그리고 얘가 한 건 뭐예요?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는 fall 이고 ing에 붙이시면 됩니다. I saw you falling I saw you falling 예 물론 이 fall 이라는 단어는 넘어지다 란 뜻도 있지만 떨어지다 란 뜻도 있어요. 떨어지다 란 뜻도 있기 때문에 난 네가 떨어지는 걸 봤어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거는 늘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써주셨는데 이것만 갖고 조금 좀 뭐라 그러지 부족한 것 같다 나는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싶다 그러면 뒤에 down 붙이시면 돼요. I saw you falling down I saw you falling down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I saw you falling 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I saw you falling 나는 네가 넘어지는 거 봤어. 그 다음에 4-2번 나는 네가 커피 마시는 거 봤어. 커피 마시는 거 봤어.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커피 마시다라는 말을 일단 알아야겠죠. 한국에서는 커피를 마시다. 영어에서는 순서가 마시다. 커피를 마시다라는 말 drink 오고요. 여기에 ing 붙이겠죠. drinking coffee I saw you drinking coffee I saw you drinking coffee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나는 봤어. I saw 누구를 봤죠. You 너를 본 거예요. I saw you 난 너를 봤어. 네가 하고 있던 행동은 drinking 커피 었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I saw you 내가 너를 봤고 네가 하고 있던 행동은 drinking coffee I saw you drinking coffee I saw you drinking coffe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장도 잘 배워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갈게요. 다섯 번째 나는 버스 정류장을 찾고 있어. 내가 뭔가 찾고 있다는 얘기에요. 뭔가를 찾는 거는 find란 단어도 있고 look for 란 단어도 있는데 찾는 행동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 look for 에요. find 는 결과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찾고 있을 때 I am looking for 를 씁니다. I am looking for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비동사 있고요. 동사에 ing도 붙였습니다. 원래 표현은 look for 가 전부 지만 진행되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비동사 들어왔고 ing 붙였어요. I am looking for 버스 장류장은 뭐죠? a bus stop I am looking for a bus stop I am looking for a bus stop 하시면 되고 더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도 괜찮고 더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발음하실 때 버스 스 라는 소리로 끝이 나고요. 스탑 라는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버스 스탑 버스 스탑 스 소리를 두 번 내는 거는 조금 혀가 어려워요. 그래서 버스 버스 한 번만 S 소리 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읽어보면 죄송합니다. I am looking for a bus stop I am looking for a bus stop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게 핵심 패턴이에요. 내가 뭔가를 찾고 있다. 내가 뭔가를 찾고 있다. I am looking for I am looking for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를 찾을 수도 있고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물건을 찾을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뭔가 찾고 있을 때는 I am looking for I am looking fo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버스 스테이션이라고 하셔도 돼요. 버스 스테이션 하셔도 되는데 보통 버스 스탑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것도 동네마다 나라마다 부르는 말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영어는 워낙 넓은 지역에서 쓰기 때문에 뭐 딱 하나다 어떻게 이런 단어는 이렇게 칭한다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나는 내 친구를 찾고 있어. 난 내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러면 I am looking for 하시고 내 친구 내 친구 뭐죠? My friend I am looking for my friend I'm looking for my friend I'm looking for my friend 그리고 여기도 am looking for 지만 요거를 줄여서 I'm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I'm looking for my friend I'm looking for my friend I'm looking for my friend 그쵸 핵심은 looking for look for 가 무언가를 찾는 데 행위 중심 행위 중심 그쵸 행위 중심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I'm looking for my friend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나는 직장을 찾고 있어 직장이 뭘까요 직장 나 요즘 구직 중이야 직장 찾고 있어 요즘 열심히 직장 찾아다니고 있어 I'm looking for 직업 이란 말 드시면 되죠 job 하시면 됩니다 I'm looking for a job 나는 직업을 찾고 있어 I'm looking for a job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m looking for a job job 직업 직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패턴도 배워봤네요 여섯 번째 가겠습니다 외식하는 건 어때 본즈 실망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6번 정도는 이제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하실 수 있나요 뭐뭐 하는 건 어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how about how about 그쵸 이사벨 헨리님 하시네요 그쵸 how about 외식하다는 다른 게 아니고요 it out 이에요 바깥에서 먹는다 인데 이 about 이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동사가 오는 게 아니고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럼 이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ing 붙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how about eating out how about eating out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how about 하고 명사 how about 명사 it는 먹는다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요 그러면 ing 붙여주세요 그러면 얘가 명사가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문법용어로 동명사라고 합니다 동명사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것 동명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동명사로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은 동사에 ing 붙이는 일 how about eating out how about eating out 외식하는 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뭘 제안해 볼까요 집 청소하는 거 어때 집 청소하는 거 어떠니 이렇게 한국어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을 청소한다 영어에서는 청소한다 집을 청소한다는 표현이 먼저 들어오고요 청소하다는 clean이에요 clean 근데 이것도 동사이기 때문에 ing 붙여줄 거고요 cleaning the house how about 하시고 cleaning ing 붙였죠 cleaning the house how about cleaning the house how about how about clean the house 클리닝 청소하는 거 뭐를 the house 집을 how about cleaning the house how about cleaning the house 집 청소하는 거 어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표현 가져가세요 clean the house 집을 청소하다 clean the house 집을 청소하다 이렇게 생겨가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유럽을 여행해 보는 거 어때 유럽여행 가는 거 어떠니 자 여행하다 여행하다가 뭐죠 travel 그쵸 traveling to 유럽 이라고 해야 돼요 travel to travel to 가 어디를 여행하다 how about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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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하시면 돼요 how about how abou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ravel to 어디를 여행하다 travel to 어디를 여행하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travel만 외우지 마시고 travel to 까지 예 travel to 까지 to 까지 해서 어디를 여행 하다 요렇게 딱 단어장 만드시는 겁니다 예 travel to 어디를 여행하다 요렇게 딱 단어장 만드시는 거예요 travel to 어디를 여행하다 유럽을 여행하는 거니까 traveling to 유럽 하시면 되겠죠 how about traveling to 유럽 how about traveling to 유럽 유럽을 여행해 보는 거 어때 네 요렇게 그래서 어 제안을 했어요 이 제안된 요 문장만 가지고서는 같이 여행을 하자는 건지 너만 여행을 하라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예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뭐 어 야 우리 다 같이 여행하는 거 어때 라고 할 때도 이 문장 쓸 수 있고요 예 아니면 한 사람한테 너한테 야 너 유럽 여행해 보는 거 어때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how about Can I 구요 생략돼요 예 그래서 go to home이 아니고 그냥 go home이 되는 겁니다 이 장소가 home here there home here there 요새 새 장소가 됐을 때는 to가 생략이 된다 그래서 go home go there come here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Can I go home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보면 이제 집에 가도 돼요 이제 집에 가도 돼요 그러면 now can I go home now now 같은 거 붙이면 예 이제 이제 집에 가도 돼요 나 이제 집에 가도 돼요 can I go home now 요렇게도 갈 수 있겠죠 예 자 7-2번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아 제가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앉아도 될까요 앉다 앉다는 sit 여기에 here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내가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예 여기서도 can I 내가 해도 될까요 can I 뭐 극장에 갔는데 뭐 제가 듣기로 미국에는 지정석이 아니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극장 같은데 우리는 다 지정석이잖아요 지정석이 아닌 곳에 가서 좀 빈자리 같으면 can I sit here 제가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요렇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can I sit here 내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자 이제 여덟 번째 8번 문장 가겠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되게 복잡한데 영어로 써놓으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내가 그에게 여기로 오라고 했어 되게 복잡해 보여도 자 제가 말씀드린 실타래 푸는 방법 누가 뭐 했는지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했어 내가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I 말하다 tell 쓸 건데 tell의 과거 told 쓸 겁니다 I told I told 내가 말했어 이게 핵심이잖아요 내가 말했어 내가 말한 게 핵심이에요 내가 말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말했어 누구한테 말했어 걔한테 말했어 그에게 I told him I told him 내가 그에게 말했어 I told him 내가 그에게 말했어 뭐라고 이게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여기다가 to 하고 동사 드시면 돼요 to 오라고 come I told him to come 하면 내가 말했어 그한테 뭐하라고 to come 오라고 그렇죠 I told him 내가 그에게 말했어 뭐하라고 to come 하라고 어디로 here I told him to come here I told him to come here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에요 I told him to 물론 사람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죠 I told you I told them I told her 사람은 바꿀 수 있는데 패턴은 이렇게 보통 만들어집니다 I told him to 내가 누구한테 뭐하라고 얘기했다 내가 누구한테 뭐하라고 얘기했다 내가 걔한테 그거 가져오라 그랬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걔한테 집에 가라 그랬어 이렇게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이 패턴은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I told him to I told him to 내가 말했어 그에게 뭐하라고 이거 하라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8-1번 한번 볼게요 내가 그에게 공부하라고 그랬어 나 걔한테 공부하라고 했어 나 걔한테 가서 게임하지 말고 우리 아들 그렇죠 힘이니까 아들이겠죠 내가 아들한테 공부하라고 했어 I told him to study I told him to study I told him to study 이거는 그냥 공부하라고 했어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고요 내가 걔한테 영어 공부 좀 하라 그랬어 그럼 English 넣으시면 되겠죠 I told him to study English 괄호를 빼버리는 게 그럴 수 있겠네요 I told him to study English 이러면 내가 걔한테 영어 공부 하라 그랬어 이렇게까지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오늘 준비한 건 이거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I told him to study I told him 내가 그에게 말했어 뭐하라고 to study study 하라고 I told him to study 되셨죠 자 8-2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웃으라 그랬어 얼굴 호전 내내 그냥 찡그리고 다니길래 내가 좀 웃으라고 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떨어져서 상심이 커 근데 늘 울상하고 있길래 내가 좀 웃으라 그랬어 I told him to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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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짓는 거예요 laugh 를 쓰면 껄껄껄껄 소리 내서 웃는 거거든요 억지로 웃으라고 했을 때는 laugh 를 쓰시면 되고요 소리 내서 웃으라고 야 좀 소리 내서 웃어봐 라고 할 땐 laugh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할 때 야 좀 웃어라고 할 때는 소리 내서 웃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미소질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smile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told him to smile 내가 걔한테 좀 웃으라 그랬어 내가 좀 웃으라고 했어 I told him to smile smile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이 8번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8번 문장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장 갈게요 나는 집을 살 거야 자 여기서도요 우리가 보통 위를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위를 말고 be going to 라는 개념을 한번 사용해서 말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나는 I be going to 가 am going to 에요 예 B 동사는 그때그때 모양을 바꿔서 예 I란 주어를 만났기 때문에 모양을 M으로 바꿨습니다 I'm going to I'm going to I'm going to 라는 거는 언제 쓰냐면 이미 계획 중일 때 많이 써요 예 I will 약간 즉흥적인 느낌이 좀 많습니다 I'll buy your house 나 집 살 거야 근데 내가 정말 계약도 했고 정말 집을 살 준비가 됐고 뭔가 계획 중일 때 집 살 계획을 정말 하고 있을 때 비고용투를 씁니다 예 그래서 나 집 살 계획이야 나 집 살 거야 요렇게 좀 요런 의미라는 거 그런 뉘앙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집 사다는 buy a house I'm going to buy a house I는 사다 집은 a house I'm going to buy a house I'm going to buy a house 나는 집을 살 거야 예 I'm going to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전해드리는 거는 I'm going to I'm going to I'm going to 그럴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계획 I'm going to buy a house 그러면 9-1번 볼게요 나 영화 볼 거야 그렇죠 이것도 지금적으로 저녁에 뭐 할 거야 영화 볼 거야 이게 아니고 뭔가 좀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예 뭔가 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화 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I'm going to watch a movie I'm going to watch a movie 이렇게 I'm going to watch a movie 뭐 watch 대신에 see 넣으셔도 돼요 I'm going to see a movie see a movie watch a movie 둘 다 가능합니다 I'm going to see a movie I'm going to watch a movie 예 see를 넣으니까 예 들어갈 수 있네요 watch를 쓰셔도 돼요 watch 쓰셔도 되고 see를 쓰셔도 됩니다 제가 씨를 쓴 이유는 여기 한 줄에 다 나타내기 위해서 씨를 썼어요 watch를 쓰면 밑으로 떨어져서 I'm going to see a movie I'm going to see a movie 예 I'm going to watch a movie I'm going to see a movie 네 자 9-2번 우리는 결혼할 거야 아 이제 I'm going to가 아니네요 그렇죠 I'm going to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할 거야 우리 결혼할 사이에요 우리 내년에 결혼해 이렇게 자 우리는이니까 위로 시작합니다 비동사는 아로 바뀌겠죠 m이 going to는 똑같습니다 we are going to we are going to 근데 marry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아요 marry는 어 목적어를 받아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we are going to marry 라고 해도 알아는 듣겠지만 목적어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말 get married 가 있습니다 we are going to get married we are going to get married get 은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변화 married 결혼된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가 형용사처럼 바뀌었다 예 그래서 변화하는데 어떤 상태로 변화하냐면 결혼된 상태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get married 는 결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get married get married 예 그래서 그냥 결혼하다 그냥 marry는 뒤에 어 상대가 있어야 돼요 I'm going to marry her I'm going to marry her 나는 그녀와 결혼할 거야 I'm going to marry him 나는 그와 결혼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할 때 쓰는 거고 예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좀 목적어가 있어야지 좀 예쁜 동사고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거는 이거죠 get married we are going to get married 우리 결혼해요 우리 결혼합니다 we are going to get married get married 이 표현도 챙겨가세요 we are going to get married 자 마지막 10번 문장입니다 나는 집에 있어야 해 난 집에 있어야 돼 나 못 나가 나 집에 있어야 돼 내가 뭐 뭐 해야 돼 해야 돼 꼭 해야 돼 I have to I have to I have to have to 라고 하기 보다는 요거 발음은 have to 이렇게 해주세요 I have to 집에 있다 stay at home I have to stay at home stay home 생략 가능한 것 같아요 I have to stay home 하셔도 되고 I have to stay at home 해도 되고 I have to be home I have to be home be 라는 단어 쓰셔도 되고 be 일단 I have to be home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stay 머무르다 어디에 at home 근데 뭐 home 앞에 at 생략될 수 있습니다 I have to stay home 하셔도 되고 stay at home 하셔도 돼요 stay는 머무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I have to stay at home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10-1번 나 지금 나가봐야 돼 뭐 나가다 라 그래서 go out 하셔도 돼요 I have to go out 괜찮은데 저는 요 동사 알려드리려고 해요 leave 떠나다 그쵸 I have to leave 지금이니까 now I have to leave now I have to leave now go out 쓰셔도 돼요 I have to go out now 하셔도 되고요 go out은 두 단어잖아요 두 단어니까 한 단어로 leave 떠나다 그래서 leave를 떠나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이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쵸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나가봐야 돼 집에 있다가 어 나 이제 나가야 돼 사무실에 있다가 어 이제 나가야 돼 라고 할 때 leave라는 단어 쓰시면 돼요 I have to leave now I have to leave now 나 지금 떠나야 돼 나가야 돼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 될 것 같고요 10-2번이니까요 나는 동생을 돌봐야 돼 돌보다 요거 좀 어려운 동사구인데요 take care of take care of 누군가를 돌보다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take care of take care of 여기까지 5부까지 써주셔야 돼요 take care of take care of 뭐 동생 뭐 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동생 my 저는 남동생으로 할게요 brother 여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sister라고 하셔도 되고요 I have to take care of my brother I have to take care of my sister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take care of take care of 돌보다 take care of take care of 돌보다 take care of 돌보다 my brother or my sister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문장까지 다 공부해 봤어요 이제 공부가 잘 됐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실 시간입니다 저랑 같이 할게요 자 일단 이거는 가려야겠네요 예 볼게요 사무실에서 보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보자 이거 보였죠 사무실에서 보자 보자 see you 쓴다 그래서 see you 그쵸 see you 어디서 사무실에서 in the office 그쵸 see you in the office see you in the office 그쵸 사무실에서 봅시다 1번은 해결됐고요 자 이번에는 기다릴 시간 없어 기다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보였었죠 시간이 없다 there is 낫이 아니고 no죠 there is no time there is no time 기다리다니까 그냥 wait 가 아니고 to wait 그쵸 there is no time to wait 여기서 2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릴 법 한 거는 툴을 빼먹는 거예요 또 빼먹으시면 안됩니다 there is no time to wait there is no time to wait 툴을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3번 너 피곤해 보인다 야 너 피곤해 보여 야 너 피곤해 보이는데 보인다 보였어요 보인다 look 너는 보인다 you look 피곤한 상태 tired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너는 피곤한 상태로 보여 hey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너 피곤해 보인다 자 4번이요 나는 그가 걷고 있는 걸 봤어 아 이렇게 뭔가 복잡할 때는 누가 뭐 했다부터 얘기하라 그랬죠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본 거 나는 봤어 I saw 누굴 봤어요 그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봅니다 I saw him I saw him 그가 하고 있었던 건 걷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ing 붙여서 walking I saw him walking I saw him walking with his girlfriend 나는 그가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걷고 있는 걸 봤어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확장이 되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I saw him walking on the street 난 걔가 길거리를 걷고 있는 걸 봤어 I saw him walking over there 나 좁좁에서 걷고 있는 걸 봤어 I saw him walking with his dog 나 그의 강아지와 걔가 같이 걷고 있는 걸 봤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I saw him walking 5번이요 나는 내 친구를 찾고 있어 내가 찾고 있어 현재 진행입니다 I am looking for 내 친구는 my friend I'm looking for my friend I'm looking for my friend I'm looking for my friend 그렇죠 어떻게 다섯 문장까지는 잘 오셨나요 네 다섯 문장까지 다 맞으신 분 있으신가요 스스로 네 뭐 체크해 보세요 여기에 뭐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6번 갈게요 외식하는 거 어때 외식하는 거 어때 외식하는 거 어때 뭔가 제안하는 거 그렇죠 제안하는 거 그렇죠 how about 밖에서 먹는 거 eating out how about eating out how about eating out 자 여기도 약간만 확장을 하면 아 오늘 반찬거리도 없는데 오늘 저녁에 외식하는 거 어때요 이렇게 엄마들 얘기하잖아요 아빠들한테 그렇죠 그럴 때는 뒤에 to night만 붙여주면 되죠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tonight만 붙이면 그렇게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how about eating out 7번이요 제가 이것을 써도 될까요 사용해도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허락받는 거니까 허락받을 때 내가 can i can i use this can i use this 그리고 can i 말고 조금 더 공손하게 하려면 can을 may로 바꿔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may i use this may i use this 이것도 가능해요 can i use thi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can i use this 8번이요 내가 그에게 여기로 오라 했어 내가 그에게 여기로 오라 했어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복잡할 때는 누가 뭐 했다부터 오라 했다 말했다는 거네 그러면 i told i told 누구한테 말했지 그에게 him i told him i told him 그렇죠 뭐하라고 오라고 to come i told him to come 여기로 here 그렇죠 i told him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뭐하라고 to come here 여기로 오라고 i told him to come here 내가 여기로 오라고 그에게 말했어 내가 걔한테 오라 그랬어 i told him to come here i told him to come here 어디까지가 패턴이라고요 i told him to i told him to 여기까지 패턴으로 외워 두시면 돼요 9번 나 집을 살 거야 계획이 있네요 계획이 있습니다 뭔가 계획이 되고 있는 거예요 be going to i am going to i am going to i am going to 집을 사다 buy a house i'm go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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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y a house 뭐 예를 들면 나 내년에 집 살 거야 집 살 계획 있어 i'm going to buy a house 내년은 next year 넣으시면 바로 말 되죠 i'm going to buy a house next year 그리고 i am going to i am going to 이걸 원어민들이 줄여서 어떻게 얘기하죠 암거나 암거나 들어보실까요 암거나 암거나 buy a house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10번이요 나는 집에 있어야 해 내가 뭐뭐 해야 돼 I have to, I have to, I have to be home, I have to stay home, I have to stay at home, I have to stay at hom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